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형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찾은 멜탐홈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성공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해봤는데 저번에 실패했거든요. 자 따라오세요. 이게 거부전을 이용해서 멜탐홈 하는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해봤을 때 한 20분, 20-30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서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부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부서를 써서 앞으로 떨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전에 유튜브에서 보셨고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실겁니다. 근데 중요한게 뭐냐 이제 여기서 부서를 일단 한 개 모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부전을 해서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맞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거부전을 해갖고 날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날라가죠. 거부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날라갈거냐면 저기 보시면 여기 볼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위에 아무튼 뭐 올라가는게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부서 쪽에 아무튼 저기 올라갈건데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일단 이거를 먼저 이거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부서를 쏴서 갈게요. 리프트를 살짝 해줘야 돼. 아 실패 실패 이거 여기서부터 자 가면서 부서 쓰겠습니다. 부서를 쏴갖고 요런 식으로 날라가요. 그러면은 오케이! 와 성공! 대박 한번에 성공했어. 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려고 했던 바로 맵타운 와 한번에 성공! 미친 한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랑 저기 위에랑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와 이걸 한번에 성공하네. 와 저번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되더니 이걸 한번에 성공하네요. 요기서는 지금 뭐 딱히 없고 저기 옆에 올라가면은 또 뭐 한군데 또 갈 수 있거든요. 요기서 잘 떨어지면 또 맵타운 할 수 있습니다. 아 잘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 떨어지면 그냥 끝나거든요. 끝장입니다. 요기서는 뭐 다 여긴 다 빠지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면 다 빠지는 구간이고 와 이걸 한번에 성공하네 진짜 요 앞에 떨어져 볼까 앞에? 요 앞에 뭐 있나? 살짝 서서 떨어져 볼까? 요렇게 아 요기 아 요기 위가 딱 그 오구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 다시 하려면 또 안될거야. 이게 이렇게 잘 안돼요 이게 진짜 방금 진짜 잘 된 겁니다. 이게 다시 또 하려면 잘 안돼요. 자 그리고 두번째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번째꺼는 요기서 이 점프대를 이용해서 맵탑 하는건데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테카니는 고인물입니다. 요기를 딱 올라가야되요. 위에 저 위에 딱 올라가야되는데 이건 제가 런닝맨 할때도 좀 많이 하는거고 올라가게 좀 빡셉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빨리 성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메타맘 신세계죠. 아이 바보 빠지면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기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빠졌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자 엘지 기보스 됐다 이제 이렇게 가시면 천천히 갈게요 좀 빨리 보여드릴라 하다보니까 삐삐삐 조심해야되요 삐삐삐 조심 천천히 급하면 삐삐삐거려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이동해야되요 역주의님 표시가 뜨기 때문에 삐삐삐거리면 리셋되거든요 재수없으면 근데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초록색깔 보이시죠 저기는 빠져요 여러분들 천천히 저기 캐릭터 저 뭐냐 저거 저거 호박귀신이야 호박캐릭터 수박인가 뭐야 저거 호박인거 같은데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쭉 가봤자 뭐 근데 딱히 뭐 별거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말고 다른데로 가야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으응 뭐다 한 번씩으로 해서 어디까지 와지냐 보시면 여기 밑에가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밑에 우리 끙끙이 형님들 밑에서 도전하고 있죠 저 날아가는거 아 여기 밑이 거기구요 여기서는 이제 길이 아마 막힐거에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컨트롤로 잘 해간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무리한 도전 안하겠습니다 쭉 더 갈 수 있거든요 길은 좀 차 작은거 해야되요 차 작은거 무리안하겠습니다 일단 자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여기 내려가서 붐 말고 저기 붐붐 그거 타면 가자 저기 쭉 갈 수 있어 더 짠 와 얘도 왔네 대박 하이 자 뒤로 빼 뒤로 빼 야 뒤로 빼 오케오케오케 천천히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자 따라와 야 너 따라와 나 뒤에 야 너 나 뒤로 따라와 너 따라와 차 돌려 차 돌려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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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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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군대 잘하네 누구야 쟤 자 따라오라고 따라오세요 오케 빠지면 안된다 천천히 야 얘 잘한다 억무노인가 억무노 같은데 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여기서 띠띠띠가 안걸리니까 쭉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컨트롤을 해야되요 어디냐면 자 여기로 여기까지 오시면 뭐가 있냐면 뚫겼나 잠깐 킬일까요 어 여기다 맞나 어 여기다 여기로 내려와 오케오케 여기로 여기로 따로 오오 아 빠질뻔했다 자 여기로 오세요 쭉 오세요 쭉 오세요 야 너 여기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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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로 자 내가 마음속으로 보여줄게 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 여기로 해갖고 여기로 위로 올라가야되 할 수 있겠어 먼저 한번 도전해봐 여기 끝에서 해야돼 끝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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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머리에서 끝머리에서 한번 가야될거야 형이봐 자 먼저 스펀지 실험맨 갑니다 왕문허구 오 간나 오 간다 오 갔어 대박 69인물 뒤로가면 안빠진디 아이고 빠졌다 뒤로가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되 안되안되안되 에이 어 어 지금 빠지는거 같은데 빠진다 여기 빠진다 여기 빠지는건 아니야 와 큰일났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 아무나 저기 부숴서서 갈 수 있겠어 야 그냥 편하게 하자 여기 안되겠다 시브레 뚫어있다 아 귀찮아 귀찮아 일단 저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뚫어서도 가도돼요 야 나 뚫어져 여기 좀 어 아 귀찮아 죽겠다 저렇게 우리 편한 방법 하자 아 그냥 저 부숴서서 가기 힘들어 굿 이게 편하지 이거 거의 핵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안올라가지나 아 안올라가지네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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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올라가져 어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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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짝 이걸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부술을 쌓고 저쪽으로 날아가면 되겠다 오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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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컨트롤 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뚫어가겠습니다 으아악 진짜 심장 쫄깃했다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보인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로 쭉 가요 쭉 가시면 보이세요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여기 꼭대기에 아 잠깐만 다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요 밑에 맵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야 한 명 좀 지나가봐 여기 어 보자 어 저기 지나가네요 트롤이 보이시죠 맵 위에 저 밑에서 함 봐봐라 집아야 어떠냐 형 보이냐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아 씨부래 다시 그러니까 길이 여기에요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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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위에 올라간거야 어 근데 또 다른 길이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케이 굿 잘 미네 굿굿굿 plic 두 칸은 될거 같은데 넘어어가기도 일단 이것말고 쪼.. 가보자 뭔가 있을 것 같은 여기였나? 여기인가? 아아악! 쏘리 쏘리 쏘리! 아 다시 되자 할 수 있는게 뭐다? 뭐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와.. 중단 올라와줘 대박 와 날라서 올라가지네 와 올라가진다 날라가면 오케이 와 올라왔다 여기도 보면 여기 올라갈 수 있겠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겠는데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다른데 맞지 딱 유일하게 연결된 데가 여기야 여기 부숴으면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올라갔으면 대박인데 맞지 얘들아 야 이거 앞으로 와봐 앞으로 앞으로 가서 하자 앞으로 앞으로 와 앞에 가서 하자 여기서 할게요 저 앞에 가서 하자 여기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여기 밀어봐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는 씌울거야 이제 탈퇴스를 하자 자 오케이 쭉 가볼게요 이제 줄 따라 여기는 다 빠지는 구간인 것 같고 여기 찾아보자 와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어? 어?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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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보네 뭐야 여기 뭔데? 자 일단 찾았구요 잠깐만 여기 여기 끝인가 아 여기는 또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 올라간다 치고 여기 밑에 여기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 안 올라가지잖아 여기 빠지고 여기 끝에까지 하자 여기서 아 뚫렸네 여기 다네 여기 다네 맞지 여기 다네 여기 다네 여기 다네 여기 다네 여기 여기 다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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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자 깨비 여기 아 여기 콜라가 있는게 없다 여기는 맞죠 아이고 없네 저게 단 것 같습니다 에 레 미 히어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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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아우